힌징이 나오게 해줘야되요 백스윙하고 힌징 로테이지 백스윙하고 그대로 다시 낮춰주면서 틸트각 유지해놓고 볼 때 머리를 잡아주는 드로우 페이드 드로우 페이드 그러면 페이드 페이드 그리고 드로우 드로우 틸트각 유지 틸트각 없애는 크레이드는 관성이 거의 없어요 이런 느낌 그리고 드로우 이렇게 드로우 페이드 드로우 페이드 그러면 페이드 그리고 드로우 그러면 이렇게 틸트각 유지 틸트각 없애는 이렇게 틸트각 유지 틸트각 없애는 버텨 그릇 다듬 탕 드로우 탕 틸트각 유지 드로우 드로우 그릇